안녕하세요 이야기군입니다. 지금 바라보는 게 뭘까요? 코레우스에요. 코레우스인데 제가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아니요. 하나만 샀어요. 삽목해서 이렇게 키운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고 많이 판매했어요. 당근마켓에. 근데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뭐냐면 삽목하는 법. 저에겐 너무 쉽지만 혹시라도 또 삽목하는 법을 안 알려주신다고 그럴까봐 지금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 화분에 있는 게 이게 모주잖아요. 이 모주에서 어디를 삽수를 정할까? 그러니까 정할까? 그럴 때 보면 보통은 이런 가지 있는 데에서 뿌리가 많이 나온대요. 그러면 진짜 그런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집에 4주일 만에 와서 물이 이렇게 잘 안 보이네. 제 손에 가려져서. 이걸 이렇게 보면요. 이 끝까지 물을 넣어주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물이 보이세요? 지금 2분의 1 이하로 줄었죠?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있어요. 이게 한 달 만에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뿌리가 굉장히 많죠? 지금 제대로 못 찍고 있어요. 이거 지금 지금 물이 없는 데는 들러붙어가지고 뺄 수가 없네요. 이거는 물을 넣고 뿌리 손상 안되게 해야 되겠어요. 뿌리가 지금 거의 이 페트병에 꽉 차 있죠? 보이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요. 어머! 죄송하게 여기도 솜깍지 벌레가 또 있네요. 안 찍히나? 아, 영상이 잘 안 찍히나? 솜깍지 벌레가 이 가지에도 또 있어요. 어이구! 저 이것 때문에 호야가 완전히 내 사랑하는 호야가 갔어요. 물론 다른 호야도 있지만 그 아이들도 피해가 심하네요. 얘도 지금 한 달 만에 물이 꽉 차 있었던 게 이렇게 다 바닥만 남아 있죠. 그래도 아마도 이번에는 햇빛이 별로 안 들어왔나 봐요. 생각보다 많이 죽지 않고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뿌리 날 걸 생각하면은 대부분은 이런 가지 여기 조금 밑에서 잘라서 얘네들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심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잘리면 되냐면 제가 지금 이게 당근마켓에 내놓으면 분갈이에서 내놔도 잘 나가지만 어느 날은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그냥 수경재배 이렇게 해야지 뿌리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했는데요. 되게 잘 자가더라고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빨리 판매가 되던데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도 그래서 때로는 바꿔 가지고 수경재배용으로 잘 하게 생생볼하고 뭐 이런 거 더 넣어서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긴 한데 제가 무슨 전문 판매업자나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삽수될 거를 잘리면 너무 많이 잘리면 얘네들이 자라질 못하니까 여기 보면 이 가지는 거의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잘라야겠어요. 이렇게 너무 밑에서 잘리면 다 말라버리니까 여기서 잘라요. 싹둑 예쁘죠? 이거 이렇게 하고 또 자르죠? 여기 보면 여기서 자르고요. 여기 이렇게 자르고 요것도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잠깐만요. 제가 녹화가 되고 있는 줄 알고 막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삽수를 우리 이제 가지에서 잘랐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니까 어느 길이 확보하기 위해서 자르고요. 얘를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요. 이렇게 넓죠? 넓은 면적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이렇게 끝을 모은 다음에 굉장히 화려하죠. 이걸 그냥 빵구르르 그냥 묶으면 좀 얘가 꺾어질 수 있으니까요. 얘를 이렇게 돌돌 말아요. 마치 그 호잠난 거기서 배웠어요. 호잠난 가지에다 이렇게 하듯이 둘둘 말아서 넣고요. 얘를 꼽아요. 그냥 저렇게 놔두면 뿌리가 손상되거나 상할 수 있어요. 조금 아까 알림 또 그거는 제가 30분마다 물 저명관수로 물주는 거 지금 바꾸라는 사인인데요. 조금 더 놔두고요. 좀 더 오래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꼽는데요. 이렇게 그냥 놔두면 얘가 손상될 수 있어요. 집에 계속 계시는 분은 한 5일에 한 번이라도 바꿔주면 괜찮은데 저는 무려 한 달 만에 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무식하게 물이 다 말라 버리거든요.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뿌리는 이렇게 잘랐잖아요.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했던 거예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이 돼요. 물론 2주일 만에 잘 되는 거 있지만 얘네들은 화초잖아요. 나무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이것도 해보고 뚜껑에서 넣어도 해보고 비닐도 씌워보고 여러가지 해봤지만 제일 편한 건 이렇게 페트병에 수돗물을 붓고요. 그다음에 얘를 이게 뭐냐면 제가 떠났어요. 유한낙스 유한낙스를 넣어놨어요. 아무 병에 유한낙스 넣으면 유한낙스는 소금 성분으로 만든 거지만 쇠를 녹슬게 해요. 금방 망가지니까 이게 유한낙스 성분이 들어있는 세제들이 있어요. 이게 이게 뭐였더라? 전에 유한낙스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통이었어요. 얘를 담고 이렇게 한 방울 넣어요. 제 한 방울 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놓고 창가에다 놓으면 돼요. 창가에다 놓고 시간을 기다리면 저절로 이렇게 뿌리가 납니다. 그러면 또 심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진한 색은 햇빛 가까이 있었던 거고 이렇게 분홍색은 햇빛과 좀 멀리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삽목하는 거 물삽목 물삽목 해서 이렇게 뿌리가 잘 나면 그다음에는 흑삽목으로 해요. 흑삽목은 뭐냐면 그거 안하고 바로 분갈이 하셔도 돼요. 정식으로 그런데 저는 상토로만 일단 심어요. 그게 그래서 때로는 몇 달 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또 잘 자라거든요. 뿌리가 굉장히 튼실해져요. 그러면 걔네들을 다시 정식으로 정식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화분이면 여기 화분이 좀 있네. 이 화분이 있죠. 그러면 화분에다가 깔망 얘는 지금 제가 그려가지고 깔망이 깔려있어요. 깔망을 깔고 그다음에 이제 난석이 가벼우니까 대립 난석을 여기 밑에다 깔아도 되고 저는 일단 관엽식물은 전부 세척한 마사토를 깔아요. 깔고 그다음에 상토대 펄라이트를 이렇게 3대1로 해서 이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잘 자라죠. 그리고 사이사이 또 사실 유기질 비료를 넣고요. 얘는 지금 사실은 호접난 또는 동양난 화분이에요. 이거를 다 했던 거고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 이 모주에서 삽수할 부분을 이렇게 자른다. 어디를 자르냐면 너무 막 자르지 말고 그래도 뭔가 남겨놔야 되니까 이 정도 해서 자르고요. 잘라서 사선으로 자르고 그다음에 이게 잠겨야 되니까 잠길 이 잎사귀들을 지금 얘처럼 다 잘라 넣고 그다음에 가지 길이 맞춰서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리 났고 그래서 화분에 옮겨 심으려다가 서울 사무실로 가야 돼서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올렸더니 바로 또 나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좀 전에 올린 것도 2분 만에 나왔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산목을 해보세요. 산목 전문가들은 이렇게 안 하고요. 다른 방법인데요. 그 방법으로 안 하고 저는 이 방법으로 했어요. 이 방법이 가장 좋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유한낙스 안 비싸잖아요. 유한낙스 저는 화장실이나 부엌이나 어떤 소독할 때 세제하고 유한낙스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항상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남의 집에 갔을 때도 화장실이 더러우면 유한낙스 있나 찾아보는데 딴 집들은 유한낙스를 잘 안 키우더라고요. 저는 유한낙스로 잘 닦아요. 화장실 속도 변기도 곰팡이도 다 제거해요. 곰팡이가 처음에는 약간 색깔이 흐린 색이었다가 점점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범정색으로 바뀌죠. 굉장히 많이 된 거예요. 사설이 들었는데요. 일단 삽수를 자른다. 모주에서 자르고 얘네들을 다시 사선으로 자르고 잎사귀는 정리한다. 잘라버린다. 그리고 그 길이들을 뿌리의 길이 가장 밑면의 길이를 맞춰서 집어넣는다. 집어넣기 전에 물에다가 유한낙스 한 방울 넣는다. 이게 삽목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삽목 방법이에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전문가들의 하는 방법보다 제가 훨씬 더 편하고요. 되게 잘 돼요.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키웠어요. 그래서 다 나눔 해주려고 원래는 그랬는데 나는 100명 기념 200명 기념 해도 아무도 신청 안 해요. 신청 안 하는 게 어쩌면 그 순간에 구독자님들이 안 보셨거나 또는 너무 멀거나 그래서 못하는 거죠. 부산이나 서울에 사시는 분이 아닌 경우에는 그게 몇 푼 된다고 받으러 오시겠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공개되는 게 싫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미 공개했어요. 제가 누군지 공개했으니까 다 알 수 있겠죠. 저는 아직 얼굴은 공개 안 했지만 이미 얼굴도 알 수 있어요. 방송에서 나왔을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물산목 하는 방법이에요. 물산목을 하고 상토로만 한 흑산목을 하고 나서 분갈이 하면 굉장히 완벽하고 튼튼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전문 사업자는 아니지만 사업자 등록도 안 내고 저렴하게 당근마켓에 팔아보세요. 그러면 사람도 만나고 또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끊어요. 안녕.